저 이 매트XXX 제품명이 있는데요. 웰드라인, 다크레인 때문에 제품화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지금보다 휘도를 높이고 웰드플로우 저감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양어 번역기입니다. 웰드라인, 다크라인, 웰드플로우, 웰기어 같은 전문용어 이해하기 힘드시죠? 삼양어 번역기가 알기 쉽게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터뷰하러 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삼양사 화학연구소 고기능 컨파운드 프로그램에서 일하고 있는 임종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가정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가전제품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적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금속보다 강하고 유리보다 투명한 특수 플라스틱으로 자동차나 전기전자, 가전제품 등에 쓰이는 첨단 소재예요. 메탈 이너스라는 제품명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가정생활에 쓰이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마감을 위해서 스프레이나 도장 같은 경우로 칼라링을 하고 있었는데 스프레이 도장 공정을 없앤 메탈 이너스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매진에 금속 입자를 첨가제로 부과함으로써 금속 외관을 갖는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소재에 금속 느낌을 낼 경우 별도의 도장 공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사명사의 메탈 이너스는 소재 자체의 금속 질감과 색상을 모두 구현해 추가 공정이 필요 없습니다.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없애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금속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금속은 무겁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쉽게 가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비쌉니다. 그래서 폴라스틱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메탈 이너스 판매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기술은 웰드 라인에 생기고 있는 다크라인의 최소화입니다. 다크라인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금속 입자, 미세 입자의 입자 분포도 조절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속 입자의 최적 함량 그리고 금속 입자와 호환이 되는 첨가제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탈 이너스 개발 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웰드 라인에서의 다크라인 최소화입니다. 웰드 라인은 플라스틱 성형 시 두 개 이상의 수지가 만나 생기는 접합면인데 이때 생기는 불필요한 줄무늬가 다크라인입니다. 이 다크라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입자를 제거하고 재료의 최적 함량을 찾는 기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세탁기 탑카바를 시적으로 현재 냉장고, 청소기, 그리고 지금은 에어컨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적용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차 내외장제를 메탈로, 메탈 이너스로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화장품이라든지 용기류에도 메탈 이너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객의 요청도 있고 수익성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외관 분량, 웰드 라인, 다크라인 때문에 제품화가 너무나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그 제품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경쟁사 대비 저희가 외관 분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게 중요한 점인데요. 웰드 라인, 다크라인이 줄어들었던 주요한 원인은 지속적인 알루미늄 플레이크 제조사와의 공조 그리고 컴파운드 최적화 기술로 가능했다고 봅니다. 메탈 이너스는 원하는 고객도 많고 수익성도 좋은 소재였지만 소재 특성상 발생하는 외관 분량 때문에 상품화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업과 사명의 기술력으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2010년도에 있다고 해서 2016년도까지는 베이트레신 합성팀이 있었어요. 일단 2016년도 7월에 와서 처음 맡은 과제가 메탈 이너스, 메탈 라이크 개발인데 몰랐죠. 악출, 사출도 잘 모르고 그리고 알루미늄 플레이크에 대한 금수익자, 메탈 이너스 처음 듣는 고객사 제품 이름, 그레이드 너무나 어려웠던 것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고객과 외주 생산과 알루미늄 플레이크 제조사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1년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면서 알루미늄 플레이크를 개선하는 자석 그리고 고객들의 긴박한 요청들, 긴급한 샘프션이 생산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외관 분량을 최소화한다는 게 아주 너무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웰드라인,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다크라인을 저감시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제일 힘든 걸 말씀드리면 웰드라인, 다크라인을 최소화한다는 게 메탈 이너스 개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한마디로 모든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메탈과 같은, 메탈과 같은 동등한 휘도를 갖고자 합니다. 분량률은 지금과 같이 최소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알루미늄 플레이크 개선 작업과 지금보다 휘도를 높이고 웰드 플로우 저감을 할 수 있는 개발을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보다 더 메탈처럼 보이고 외관 분량도 최소화된 소재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더 열심히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삼양사가 개발하고 있는 감성 소재의 하나인 메탈 이너스가 더 높은 메탈감과 좋은 외관으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삼양어 번역기 어떠셨나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삼양그룹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